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사의 꿈을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유명한 강사, 잘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가요? 또는 강사로서 홍보를 하고 싶으신가요? 사단법인 KPA 한국프레젠트협회에서 신인강사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만 올라가면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선전 초대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녹색창에 KPA, 영어로 KPA 그리고 신인강사라고 검색하면 안내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부담 없이 10분 정도 강의를 준비하시면 저희가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려서 각종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창에 영어 KPA 그리고 신인강사라고 검색해주세요.